1, 2, 3 잠깐만요 그 입술 퍽퍽퍽 뭐하니 너 정극도 어쩌질 못해 뭔가 했는데 뜬근슬근 모든 게 답을 통한 네 질문들 모른 척하는 아닌 척하는 Too bad Kiss for what 난 네 맘 보는 좆보기 어찌 마치 참 좋은 것 같아 Shall we run 이 사건에 피해자는 나라는 게 문제 차가워 차가워 광기가 흔든 시간이 이상해 점점이 불러 애매한 이 분위기 맘이 쿡쿡 혹시 내 말이 찔려 그 다음 맘 속에 찔려 우리 관계가 찔려 난 튀어나 언제나 혹시 내 말이 찔려 너의 맘 속에 찔려 나의 가슴을 찔려 힐끔힐끔 어색한 비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